네, 이게 바로 2021년 3% 다이어리입니다. 3%와 함께하는 다이어리 좋은 일에 저희도 한번 큰 돈 써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켓 브리핑 미래스 대우의 박광남 선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광남 선임님.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습니까? 해외 분위기가? 일단은 엄청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엄청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보면 대략 약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라 사실은 최근에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좀 강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의 증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글로벌도 좀 비슷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익실현 움직임이 오늘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익실현이 좀 나왔군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 오늘 마이너스 0.07, 심천성분이 플러스 0.2,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0.76, 상해과창판은 플러스 0.3, 심천창업판은 마이너스 0.57, 항생테크는 마이너스 1.65% 정도 빠졌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도 근데 전일에 좀 차익실현 PMI 지표가 잘 나온 것도 있고요. 10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있고 하면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가 나왔어요. 거기에 따른 차익실현이라고 보셔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인데 제가 현재 지수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두 번의 버블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 지수가 0.07년에 6,000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한번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도 대략 5,000선을 넘어가는 이런 버블들이 한번씩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좀 이례적인 이라고 하고 증시해서 좀 빼보고 뺀 이후에 3,400, 3,500 정도의 지수 레벨을 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증시에 상단으로 작용한 라인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상단이었다? 네. 항상 이 레벨에 와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소위 얘기하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이 구간 내에서는 좀 일종의 그런 소화 과정, 물량들이 소화되는 일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4번의 시도가 금년까지 포함해서 4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내년에 저는 이 상단이 개인적으로는 벗겨질 확률이 좀 있다고는 봅니다.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 높아 보이고 다만 당분간은 좀 어쨌든 공방전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중국 시장에는 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일단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 나아됐다고 해서 갑자기 해소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무역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 시장에서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을 거라는 컨센서스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맞았는데 사실은 이런 관세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철회하고 다른 형태로서 좀 중국을 규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관세를 철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빠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은 좀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통한 협력과 중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지렛대 마련의 일환으로 국내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 때문에 이제 소위 위안화도 소폭, 강세폭이 약간 되돌려지는 움직임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고 두 번째는 일단 미국 내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 그걸 이제 지렛대라는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대로 바라보면 일단은 미국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뭔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없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더 강해질 건 없다? 그렇죠. 당분간은. 일단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당분간은 아니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트럼프의 관세나 이런 직접적인 갈등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새롭고 세련된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망치 대비해서는 좀 실망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단 미국 내부 문제부터 내가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얘기한 부분은 당분간 중국 증시에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이 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대통령에 등극을 하고 100일 동안 정책 같은 것들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이슈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경연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불안하게 볼 만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이 저희가 최근 며칠간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외국 기업 책임법의 표결이 있을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통과는 저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두 번째 이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외국 기업 책임법은 뭡니까? 내용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장 기업은 외국 정부의 소유이거나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국유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화웨이죠. 사실은 민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분 구조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 공산당 소유의 기업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런 거죠. 그런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없다? 상장되어 있으면 상장 폐지시키겠다. 우와. 세네요. 이거는. 다만 그리고 미국의 PCAOB라고 하는 민간 회계. 감리를 하는 회사 업체인데 여기서 3년 연속으로 만약에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3년 연속입니다. 1년 무시해도 되고 2년 무시해도 되는데 3년째까지 무시하면 그때 상장 폐지시킬게 라는 이야기거든요. 아 미국의 어떤 감사기관 같은 거에 감리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면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다. 주로 이건 중국 기업들을 노린 거라고도 봐도 해석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차에 감리 받아 싫어. 2년 차에 받아 싫어. 3년 차에 받아 어. 하면 상장 폐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이 이슈로 인해서 많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긴 이슈라는 거죠. 굉장히 긴 이슈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긴 기간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터질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의미로 반등 국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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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맹점은 미국 상장된 ADR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미국인들이잖아요. 미국인의 재산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ADR이 정확히 뭐죠? ADR? ADR이 소위 본사는 중국에 있는데 예를 들면 상장만 미국에서 시킨 형태를 ADR이라는 형태로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걸 ADR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탁증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니오나 중국의 전기차들, 샤오펑 이런 것들도 다 ADR 상장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상장하는 경우에 미국 PCAOB라는 기관의 감리를 받아야 되고 이걸 3년 동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패를 시킬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박광남 선임님이 보실 때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당장 이게 증시 악영향을 줄만한 건 오히려 지금까지 조금 악영향을 줬던 거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벤트 소멸로 저는 받아들일 경우가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중국 시왕은 이 정도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유럽 한번 가볼까요? 네. 유럽 증시가 제가 좀 보고 있었을 때보다 조금 더 밀리긴 했는데 닥스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0.76 영국 FTS 지수만 오르는데 플러스 0.19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마이너스 0.58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브렉시트 관련해서 여전히 진통은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공정경제 환경 부분에서 좀 진전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아직도 되고 있는 건 어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나 봅니다. 어업이요? 네. 어업 관련 협상인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업 관련 이슈 때문에 협상 타결에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시면 어업이 2019년 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섬나라인데도 굉장히 작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류 가공업을 포함해도 0.1%밖에 포함이 안 되니까 영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해상에서 내가 맘대로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게 우리 영국의 자존심을 높이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이유에서 나오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좀 기리세를 살리기 위한 발언이지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뭔가 이 모든 회의를 이렇게 엎거나 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자존심 정도 자국민 상대로 한 이런 자존심 정도 싸움이지 이게 실리적으로는 별 상관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화이자의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맞는 거예요? 영국은? 이제 영국은 4주 정도부터 바로 백신 투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영하 70도 그거 화이자 거? 아 예 맞습니다. 그래요? 시스템이 돼 있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백신의 접종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을 거냐는 거죠. 얘네가 어쨌든 처음 맞다 보니까 백신의 접종률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의 빈도도 높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영하 70도 유통망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등등을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기회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쪽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CB에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화이자 게 영하 70도 이것도 관리도 꽤 영국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별로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지면 예를 들면 화이자라든지 뭐 화이자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훨씬 더 가치가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전에도 하나금투에 선민정 애널리스트님이 나오셔서 MRNA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바이오 쪽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라 조심스럽긴 한데 이 MRNA 기반의 제품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나왔고 나온 게 효과가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면역항암제 같은 것들이 최초로 나왔을 때 최초로 나왔을 때보다 일단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게 가치로 더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백신에서도 MRNA 기반의 백신들이 향후 전통적인 백신의 형태들을 어느 정도 잠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생기는 그게 이제 기업의 가치로 녹아질 수 있는 영향력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시비 관련 얘기 이어가 주셨죠?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시비의 이제 주요한 인사들의 발언들은 대부분 추가 부양책 확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오케이를 했던 이제 분위기라고 보면 전일의 이시비의 슈나벨 이사가 약간은 좀 뜬금없는데 통화 정책의 추가 완화보다는 그냥 이걸 쭉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애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돈 더 풀지 말자? 네. 약간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뭐 연준에서는 연준 의원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경우들이 최근에 좀 있으니까 그건 시장에서 좀 많이들 보셨는데 최근에 이시비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갈렸다라는 부분은 약간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컨센서스에 관련해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 독일에서 코로나로 일간 사망자가 478명이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코로나 통계가 독일이거든요. 이제 최근에 유로존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확실하게 확진자,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소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방역을 잘했었던 독일이 그런 움직임에서 가장 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왜 그럴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16개의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부분 봉쇄안을 원래 12월 20일까지 다시 한 번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1월까지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이슈가 사실은 저는 지금 유로존준 지수가 조금 더 밀리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안 좋은 얘기죠. 경제 회복에는 안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10일에 예정된 이 12회의에서 과연 실제로 아까 휴나벨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부양책의 규모에 대한 이런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작다.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대략 한 5천억 유로 정도의 양적 완화가 규모 확대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코로나 사망자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왔던 기록 중에서 가장 높은치가 나왔습니다. 독일은 왜 그래요? 독일은 의료도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의문인 게 최근에 아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억이 정확하잖아요. 일간 확진자가 8천 명 수준까지 금속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가장 높았을 때 8만 명까지도 나왔어요. 확진자가? 네. 그런데 최근에 봉쇄를 한 이후부터 그 추세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동일하게 봉쇄를 했던 독일도 독일은 아직도 한 1.2, 3만 명대가 그냥 거의 꾸준히 유지가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그런데도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건 의료 시스템에 약간 노이즈가 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저는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아직은 의아합니다. 독일이 지금 사망자, 일간 사망자 최대치를 넘어서서 이제 봉쇄안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로존 전체 상황 같은 걸 고려해 봤을 때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강력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은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5천 원 유로 정도의 양쪽 하나 규모 확대 플러스 기간의 연장 정도 혹은 추가로 더 나온다면 뭐 티에로, 트릴로라고 불리고 있는 얘네가 정기적으로 좀 채권을 사주는 그 규모도 거기서도 소폭 좀 늘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로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로와 환율이 달러 약세 환경 때문에 지금 1.2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8년 4월 이후 최대치까지 상승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12월 10일에 통화정책회의에서 관련 환율 강세에 대한 언급이 만약에 없으면 이제 2018년 1월 달에 1.25 수준까지도 강하게 상승할 개연성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은 개인적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약세가 유로와 과도하게 강세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25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2에서 1.12, 1.21, 2, 이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1달러당? 네. 박스권을 이루지 않을까? 달러인덱스 기준에서는 달러인덱스가 90을 하향 돌파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92쯤 합니까? 지금? 얼마나 하나요? 지금 91.3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91.3? 네. 내려왔습니다. 90 아래까지는 아마 달러인덱스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달러인덱스 91.3을 또 보는군요. 자. 그러면 유럽 시장 이 정도 정리하고 미국으로 좀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선물 기준 마이너스 0.33,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43, S&P500이 마이너스 0.3%. 미국도 어떻게 보시면 나스닥하고 S&P500이 전일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전일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상승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전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도 성향의 초당파 의원들이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추가 부양책에 제안을 했죠. 네. 다시 제안을 했고 저희가 사실 올해 연내의 추가 부양책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 이슈가 시장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좀 줬습니다. 다만 맥코널 상원의원은 별도 방안을 마련할 거라면서 또 거부했습니다. 일단 거부한 상황인데 민주당도 새로운 지원안을 제시를 했고 맥코널 상원의원에게 민주당이 지원한 내용이 담긴 서한도 보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더 통과 가능성이 늘어난 것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서프라이즈하게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월 내에. 12월에. 12월에.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근에 24년도에 다시 내가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 태도가 조금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변화를 한 것 같고요. 내가 무조건 이겼다 해서는 조금 약해진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 스탠스쯤 밀려난 것 같고 적절한 번 엑시트 전략을 또 짤 수도 있는 거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사실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지아주 상황 결선 투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예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2024년에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 부양책을 좀 임기 중에 통과를 시키는 게 본인의 치적상에서도 조금 더 그림이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치는 낮지만 그래도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 이슈는 증시에서 보면 좀 꽃놀이패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통과가 안 돼도 실망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통과가 된다면 서프라이즈하게 반영될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죠. 참 좋은 상황이네요. 통과가 되도 안 돼도 큰 문제없고. 참 이 상황이 그렇게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좀 맞다.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이 여기서 코멘트를 하나 더 쳤습니다. 남은 회기 중에 어떤 지연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추가 부양책을 쓸 거야. 더 큰 규모로. 라는 식의 힌트를 또 던지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추가 부양책 통과 여부가 막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금리 같은 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제 그 이슈 때문에 시장 10년물 시장금리가 8.7bp 가량 상승하면서 0.9%대를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이랬다면 과거에는 이제 진짜 금리 상승 일어나면서 경기 민감주 올라오고 빅테크들 빠지는 그림. 그러니까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그림들이 최근에 좀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어제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어요. 나스닥이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물론 비단 금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올랐는데 명목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어제 기대인플레이션도 3.4bp 정도 올라오면서 1년 내 최대 7위를 기록을 했어요. 기대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값도 1년 내의 최고치를 갱신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금리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그 폭이 좀 작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배팅만 볼 것인가 언제까지 빅테크가 쉴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금리가 이 상태로 계속 유지 혹은 약간이라도 아래로 내려가면 오히려 빅테크 쪽에 훨씬 더 기회는 열려 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 마감 11월 달 ADP 비농업 고용 부분 변화 지표가 아마 지금 발표가 곧 될 겁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가 한 43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하잖아요. 증가한 고용에서 고용 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또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연내 통과 기대감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황, 미국 상황까지 우리 박광남 선임님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여쭤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어떻게 위쪽으로 보세요? 아래쪽으로 보세요? 일단은... 편하게 그냥. 저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일단 약보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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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 수준 정도 유지되는 걸로 보는데 테슬라 이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마이클 벌이라고 아시죠? 마이클 벌? 마이클... 마이클 벌이. 마이클 벌이라고 빅쇼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나요? 아, 빅쇼트 알죠? 빅쇼트에 나온 주인공. 마이클 벌이가 테슬라를 숏을 쳤다고 본인 트위터에다가 아,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께서. 지금까지 쇼술친 분들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가 좀 있고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외에서 한 2% 정도 좀 밀리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그냥 시장을 보시는데 일종의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테슬라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영화의 실화 주인공인 그분이 여전히 이쪽에서 많이 하시는 모양이군요. 아직 현업에서. 여전히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전화하겠습니다. 그분이 쇼술 치셨다 이거죠? 누가 이기는지 한번 오늘 미국장 저희랑 한번 쭉 같이 살펴보시죠. 자, 우리 박광남 선임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KB증권의 백영찬 팀장님 모시고 소재 관련된 이야기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광남 선임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明 под моем Straßen